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돌잔치, 회가변, 결혼식 같은 곳에서 영상 상영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하게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전혀 모르셔도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아이 돌잔치나 부모님 회가변, 결혼식 영상, 여행 영상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파워포인트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PPT에 쓰이는 기본 샘플 레이아웃들이죠. 우리는 PPT용이 아니고 영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이 위에 사진이나 영상을 얹어야 되겠죠. 파워포인트에 얹을 소스는 사진이나 영상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사운드도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스들은 DSLR 카메라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서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들은 USB 케이블 연결해서 PC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소스 파일들을 가져오기 전에 PC의 바탕화면에 반드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폴더에 파워포인트에 얹을 소스들을 전부 복사해서 넣어놓는 겁니다. 작업을 하실 때 소스 파일을 변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든지 할 때도 여기에 사진이 있어야 한꺼번에 여러분이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한꺼번에 넣어놓지 않고 여러 군데서 가져오다가 나도 모르게 지울 수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영상으로 전환을 할 때 원본 파일이 없어서 제대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들은 반드시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전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이나 DSLR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에는 USB 케이블 연결해서 PC로 가져오면 되겠지만 인화된 사진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가져올까요? 예를 들면 예전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전부 인화된 사진이겠죠? 그런 인화된 사진을 파일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는 거죠. 찍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PC로 가져오면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화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것을 사이즈 변경을 해서 PC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겠죠? 이때 여기 중앙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되도록이면 이 상태로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화면이 삐뚤지 않고 사진도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사진이 가로가 긴데 스마트폰은 세로가 길죠?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돌려주셔도 되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란 동그라미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잡아준 다음 셔터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찍은 사진이 나오게 되죠? 이거 눌러줍니다. 그리고 사진 화면 아래에 보시면 연필 모양 보이죠? 이걸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나 인쇄물을 스캔을 하는 앱들이 많죠? 편리한 앱도 많고 한데 그런 앱들을 이용을 하시려면 일단 스마트폰에 또 설치를 하셔야 되고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 복잡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카메라로 찍고 갤러리에서 편집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 하단에서 자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의 각 코너 부분에 조절선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전부 있죠? 이 부분을 잡고 터치해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 구역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파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캐너보다는 깔끔하게 스캔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사진 파일로 변형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잘려 나가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잘려 나가지 않도록 해서 사진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전체가 선택이 됐죠? 이걸 PC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물론 이 사진을 파워포인트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스마트폰 자체적으로도 돌릴 수 있겠죠? 돌리는 것도 아래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면 로테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워포인트에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파워포인트에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신 다음 PC에서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 있죠? 누르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 있는 DCIM 폴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DCIM 폴더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방 찍은 사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방 스캔을 한 사진이나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들이 전부 나오겠죠?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꺼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죠? 이 파일 그대로 바탕화면으로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가져온 사진을 찍은 파일도 여기 있죠? 이것도 이 안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폴더 안에 전부 넣어줬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 스크린샷, 사진 앨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스크린샷은 말 그대로 지금 화면 자체를 그냥 찍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그림이라고 있죠? 이 그림과 사진 앨범의 차이는 여기 있는 그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디바이스와 온라인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 디바이스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죠. 그 대신 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진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있는데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만 들고 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장을 삽입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죠. 명령 취소할게요. 이번에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해 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구역 안에 선택이 되면 전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한 슬라이드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할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사진을 가져와서 슬라이드마다 따로 얹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삽입 버튼 누르시고 사진 앨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 사진 앨범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림 삽입이라고 하고 파일과 디스크라고 나오죠.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파일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세요. 아까와 똑같죠. 그 다음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앨범에서 그림 위치라고 나오고요. 1, 2, 3, 4, 5, 6, 7, 8 쭉 나오죠. 이것들은 전부 슬라이드 번호가 되겠습니다. 한 장에 전부 얹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따로따로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얹히게 되는 거죠. 여러 장을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흑백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죠. 슬라이드는 좌우가 긴 사진이고 지금 여기에 얹은 삽입한 사진은 상하가 긴 사진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고 또 사진은 위아래가 잘리게 되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사진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화살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코너를 잡고요. 이렇게 줄이세요. 그 다음 배치를 시키죠. 그러면 사진이 다 보여요. 문제는 좌우가 비죠. 파워포인트에서 영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 사이즈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기본 화면을 세로로 길게 만들면 세로는 바로 보이지만 가로는 또 잘리게 되겠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PT 하실 때 세로로 긴 화면을 보신 적 잘 없으시죠? 거의 99.9% 전부 가로가 긴 사이즈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TV에서 보신다거나 모니터에서 보실 때도 가로가 긴 사이즈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로로 긴 화면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사진도 어때요? 되도록이면 가로로 긴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렇게 비워두든지 아니면 사진을 키우세요. 사진의 코너 부분 있죠? 여길 잡고 키웁니다. 슬라이드를 좀 줄여 볼게요. 우측 하단에 보면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때 코너에 화살표를 얹으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생기죠? 클릭 드래그해서 키우세요. 그러면 스냅이 돼서 탁 붙어요. 그 다음 이 사진을 또 이쪽으로 키웁니다. 또 스냅돼서 붙었죠. 그러면 이 사진 전체가 지금 나오죠? 그런데 실제 보이는 건 이 구역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보이는 부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표시가 나게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보기 메뉴가 있죠? 보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눈금선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실제 슬라이드 크기만 눈금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눈금이 나오게 되죠? 이 눈금이 있는 구역이 나중에 슬라이드로 저장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원래 사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기도 다 보이죠? 나중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게 되면 이 부분 외에는 보이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 슬라이드를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보기 누르신 다음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러 슬라이드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넘치는 부분은 없어졌죠? 나중에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걸 보시면 여기에 까만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나중에 영상으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슬라이드 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그대로 까만색이 나오게 되겠죠? 사진이 잘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까만 부분이 보이게 되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쇼를 만들거나 영상 만들 때 비어있는 구역이 없이 꽉 채우는 걸 선호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슬라이드는 사진을 돌려야 되겠죠? 지금 세로로 세워져 있죠? 여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격자선이 보이죠? 여기에 맞춰서 사진을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 사진 선택을 하면 위에 로테이트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잡고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90도가 되면 스냅이 돼서 탁 붙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키워서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를 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한 상태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16대 9로 찍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일반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4대 3이 됩니다. 16대 9 화면에 4대 3을 놓다 보니까 비율이 다르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구역을 다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또 스냅이 되죠? 여기도 키워줍니다. 스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구역이 코끼리 머리 부분이 잘리게 되니까 조금 내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경계선에 가면 탁 붙어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키고 여기까지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다시 여러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사진을 채워주게 돼요. 여기는 아직 안 채웠죠? 이것도 마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때 여기 변을 잡고 움직이시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키우실 때는 코너를 잡고 키워주셔야 비율대로 커지게 되겠습니다. 절대 사진이 찌그러지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간이 아주 약간 빌 때는 비율이 맞지 않아도 당겨서 붙여도 티가 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비율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면 사진이 완전히 찌그러지죠? 그거는 꼭 피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잡아볼까요? 옆으로 약간 움직여서 보면서 잡으시면 더 잡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은 전부 다 얹어줬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을 실제 슬라이드 쇼로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상단 메뉴에서 슬라이드 쇼 누르시면 처음부터 또는 현재 슬라이드부터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쇼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슬라이드 쇼를 했을 경우 마우스로 클릭을 해줘야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도 그냥 이대로 있어요. 마우스로 여기 다음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슬라이드 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때는 상단 메뉴에서 전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없음이 되어있죠? 없음 상태에서 우측 끝에 보세요. 지금 현재 화면 전환이 마우스를 클릭할 대로 되어있죠? 이걸 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후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시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를 써주시면 되겠죠? 3초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3초가 지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여기에 3만 썼죠? 숫자만 쓰면 됩니다. 제일 앞에 것은 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1초를 100프레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0.01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프레임까지 따져서 할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초로 많이 하게 되겠죠. 다음 시간 후 3초가 지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알아서 넘어갈까요?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죠. 테두리에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전환할 때 3초를 지정을 했으면 이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는 3초가 걸려요. 1, 2, 3 지나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지정이 안 돼 있죠. 여기는 화면 전환은 전체 슬라이드에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A 합니다.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가 지금 전부 선택된 상태예요. 그 다음 다음 시간 후 쓰시고요. 3 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게 되면 이제 모든 슬라이드가 3초씩만 보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슬라이드 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눌러주세요. 지금 넘어가죠? 자동으로 3초 지나면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슬라이드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혀 재미없죠. 좀 더 멋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장면과 장면 사이에 전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단에서 전환 버튼 누릅니다. 지금 우리는 없음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 전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어내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밀어내기 합니다. 어떻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원래 있던 슬라이드를 밀어내면서 올라오죠. 그 다음에 닦아내기 볼까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나누기. 중간에서 나눠지죠. 나타내기.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늘어뜨리기도 있고요. 그 다음 커튼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장면 전환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환 버튼 우측에 보면 화살표 있죠? 눌러주시면 아래에도 또 있어요. 벗겨내기도 있고요. 그렇죠? 시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 밑에도 또 있죠? 확대 축소 같은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관람차 같은 것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거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전부 이런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 전환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한 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관람차로 적용을 시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늘어뜨리기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다음 슬라이드는 나타내기. 자, 그 다음은 나누기.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등장하기도 있겠죠? 네, 이렇게 다 적용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슬라이드 쇼 가신 다음에 처음부터 눌러볼게요. 자, 슬라이드 우리가 지정한 대로 장면 전환이 되면서 그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하면서 슬라이드 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죠. 자, 지금 제목 부분이 사진 앨범 이렇게만 나와요. 재미가 없죠? 자, 이것도 좀 이쁘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가 나와서 보기가 헷갈리니까 보기 들어가신 다음 눈금선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앨범을 터치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한 다음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가족여행 추억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조금 아래로 내려볼게요. 여기에 마우스 얹고 조금 더 내리시고요. 이것도 선택해서 조금 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위치를 하는 게 보기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중간에 안내선이 있어서 우리가 따로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처음 화면이 별로 이쁘지가 않죠? 시커먼 화면에 글씨만 딱 들어가니까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꾸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 들어가세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요. 이 위에 마우스를 얹어보시면 해당 디자인으로 적용된 상태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이걸 직접 꾸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파워포인트도 공부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기 있는 기본 디자인만 이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용해 볼까요?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죠? 여기에서 드래그 한 다음 여기에서 글씨 사이즈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바꿨어요. 됐죠? 그 다음 또 이 부분 드래그 한 다음 여기서 글씨 사이즈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워드 정도만 쓰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전부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이 완성된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슬라이드 쇼 가신 다음 여기서 처음부터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로 계속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딘가 좀 밋밋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영상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죠. 사운드죠. 자, 음악이 없습니다. 음악이 없으면 답답해 보이고 밋밋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슬라이드 쇼나 영상의 완성은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삽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림을 얹었었죠? 사진 앨범에서 한꺼번에 가져와서 얹었죠? 자, 그 다음 우측으로 쭉 가보세요. 여기에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를 누르시면 내 PC의 오디오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사운드를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PC에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오디오를 내가 직접 녹음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나레이션 같은 거죠?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님한테 영상을 튼다거나 할 때 보시면 이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녹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PC에 있는 오디오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파일은 MP3 파일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음악 파일도 똑같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소스를 넣어놓은 그 폴더 안에 넣고 거기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내 PC의 오디오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까 파워포인트 소스라는 폴더에 원데이라고 해서 음악이 하나 들어가 있죠? 선택하고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 표시가 하나 나와요. 이 음악 표시를 위치를 시켜 놓을게요. 그런데 지금 선택된 6번 슬라이드 말고 5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음악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죠? 지금 선택된 슬라이드에서만 음악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슬라이드 쇼 전체가 진행될 때 음악이 계속 깔려서 나와야 되겠죠? 이때 여기 있는 오디오 표시를 누르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오디오 형식이 있고 그 다음 재생이 있습니다. 재생을 눌러보시게 되면 스타일 없음이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라고 나오죠? 이 백그라운드 재생을 눌러주셔야 슬라이드 전체에 걸쳐서 배경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전체에서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메뉴를 보시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시작이 자동 실행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마우스 클릭시나 또는 클릭할 대로 해주면 클릭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나오지 않죠?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쇼에 비해 음악이 짧을 경우에 음악이 끝나면 그 다음엔 안 나오겠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하려면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배경음 설정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슬라이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음악 표시가 나와 있죠? 이 슬라이드부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나와야 되겠죠? 지금 처음에는 음악이 얹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가신 다음 이 표시를 처음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를 시키면 좋은데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에 만들었다 하실 경우에는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X로 잘라주고요.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가셔서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처음부터 음악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음악까지 다 넣어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만 넣지 않고 동영상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가서 이렇게 찍으실 때 사진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많이 찍으시죠? 그런 영상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에서 삽입 탭을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 슬라이드라고 있죠? 이 새 슬라이드를 누르신 다음 빈 화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빈 화면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러면 여기에 영상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고 영상을 그냥 가져오면 이걸 덮어 써줘버려요. 그래서 원래 있던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슬라이드를 꺼내셔야 되겠어요. 새로운 슬라이드 꺼내시고요. 삽입 탭 누르시고 우측 끝에 가시게 되면 비디오라고 있죠? 비디오 누릅니다. 여기서 이 디바이스,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에 넣을 소스들만 모아놓은 폴더에 제가 영상을 넣어놨죠? 이거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삽입합니다. 그러면 들어왔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도 같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배경음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도 사운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중복이 돼서 나오겠죠? 여기 있는 소리는 없애고 배경음악만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플레이 바의 우측 끝에 보시면 여기에 사운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죠? 이거를 완전히 밑으로 내려서 붙이면 음소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리가 안 나죠? 플레이 해볼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동영상 소리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배경음에 묻혀서 작게 나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사운드 크기를 조금만 올려주는 거죠. 플레이 해볼게요. 이것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낮춥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소리가 나오되 아주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음은 크게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길이를 보면 굉장히 길죠? 1분 13초나 돼요. 저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쓸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영상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트리밍으로 들어갑니다. 트리밍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과 끝부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처음 부분이 되겠고요. 빨간색 부분이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플레이가 되는 거죠. 시작은 32초고요. 끝나는 부분은 37초죠. 대략 5초 정도 되겠네요.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한 6, 7초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됐죠?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내가 지정한 길이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부 끝났어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슬라이드 쇼로 저장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녹음, 녹화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기 전에 슬라이드 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녹음, 녹화 들어가셔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녹음, 녹화 탭에 있는 동영상 내보내기 기능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만들기라고 나오고요. 사이즈가 나오죠? FHD, 그 다음에 4K, HD, 표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보통 HD급이면 화질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FHD가 좋으시고요. 4K를 주게 되면 소스 자체가 4K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FHD가 되겠어요. FHD 누르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비디오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서 가족여행.mp4라고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 저장 경로는 우리가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소스 넣어놓은 폴더 있죠? 거기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이 됐네요. 가족여행.mp4라고 저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pptx 파워포인트 파일이 되겠죠? 영상으로 저장한 파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사운드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쇼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셔서 멋지게 만드시고 가족끼리 감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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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 WaarK가 부착 records